무사회 기훈 뭐야 있느냐 이틀이다 그러고싶어 회원님 K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와 사운드 부끄러워 나이스 아 서송 와 와 너무 그래서 우와 우와 와 제가 이렇게 껍질을 듣고 이렇게 Farm 너무 잘했는데 서운이 안 맞지 않나? 이거 할 수 있도록 하하하하하 와 이 방이 괜찮지? 우리 하나가 숨겨서요? 여기가세요 그냥 보내야 돼 저런건 이제 그냥 버려야 하는거지 아, 아니, 그게 제가 원래 비즈가 안 왔는데 아, 근데 40% 온다는 거 근데 내가 너무 걱정하고 이 정도만 보고 진짜 골랐다 그래서 그냥 깜찍했어? 아, 사자, 뭐야?